아이고 치워드리고. 얘 되게 코믹하더라고. 아니, 술은 몇 번 마시잖아. 표정이 정말 풍부해가지고. 아니, 그래서 연기할 때도 힘들어요, 이게. 너무 원래 내 표정인 거고 막 이런데. 못해서 못하는 거랑 할 줄 아는 데 안 하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. 나도 연기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. 아, 그럼 남편이 배우는데 그러면. 아니, 아니. 내가 하고 싶었어. 내가 하고 싶었어. 에? 오늘 너를 오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야. 이게 자꾸 형수가 연기해보고 싶다고. 내가 메소드 연기를 오빠한테 보여줬더니. 진짜? 자기 혼자 판단할 수 없다고. 내가 죽는 사람 같다, 아까. 난 찬송. 뭐? 찬송. 난. 뭐 또 찬송이야. 찬송. 오, 이거 봐. 남의 일이라고. 오늘 그냥 왔다 가면 되니까. 오늘 왔다, 그럼. 아니, 남일에 뭐 이렇게 반대할 필요 있나. 누나가 나는 물론이고 형보다 잘할걸. 오빠, 자신감 뿜뿜. 자신감 뿜뿜. 우쑥, 우쑥. 우쑥, 우쑥. 시트콤은 잘할 것 같아. 아니, 무슨 시트콤도 그렇고. 여기서 한 번만 보여줘봐. 방금 아까 했던 거. 왜 갑자기. 아니, 아까 그거 했던 거. 이 메소드 연기를 내가. 아버지. 아, 이거 그 장면이구나. 너 연기하곤 했었잖아. 애들 가르쳤었잖아.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서 애 가르친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. 연기하곤 했었어요? 그럼 더 정확하게 봐주시겠네요. 잘 부탁드립니다.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왜 이러지? 꿈 좀 꿔꿔줄래? 진짜? 아, 진짜? 아, 나 내가 민망해. 와, 저기서 내가 민망해. 내가 민망해. 어떡해. 어떡해. 날 이렇게 만들면 아버지예요. 날 이렇게 만들면 아버지예요. 웃지 마.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, 아버지. 컷. 이건 거지? 되겠네. 네가 좀 이제 쓱 해서 귀를 좀 죽여놔라. 좋아요, 좋아요. 오늘 좋아요. 나는 찬송. 어? 나는 찬송. 어, 뭐지? 이런 거야. 어, 뭐지? 아, 그런데 아까보다 저거 늘지 않았어, 그런데? 그러니까. 좋아요, 좋아요. 오늘 좋아요. 시작하실 때 딱 잡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. 이렇게 딱 누나 그냥 할게 하고 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. 아, 감정을. 그러니까 액션하고도 바로 시작할 것도 있지만 액션하고 이렇게 편집점 같은 것도 있어야 하고 이러니까. 먼저 딱 감정을 잡고 준비하는 시간을 내가 마인드 컨트롤 시간을 살짝 갖고. 아, 이것도 팁이네. 오오.